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일극체제다, 더불어 공산당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공산당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인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쩌리 정당이어가지고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지만 현재 여기도 전당대회 중인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당대표에 도전을 한 사람이 조국 한 명이어서 조국혁신당이 당대표로 뽑는 절차는 찬반 투표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소수 정당이라도 살다 살다 전임 당대표가 다시 출마해가지고 찬반 투표로 당대표를 정하는 것은 처음 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에도 추대 형식으로 당대표가 되었는데 이번에 연임을 하는 과정도 단독 출마를 해가지고 찬반 투표로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모습은 진짜로 북한의 공산당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뭐하러 투표를 하는가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냥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조국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런 카드 같은 거 하나씩 나눠준 다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카드를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당대표로 뽑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고위원을 뽑는 경선에는 3명이 출마했는데 전부 다 누군지 전혀 알 길이 없고 이 중에서 최고위원 경선 1위로 득표한 사람은 조국이 빵에 갈 경우에는 당대표직을 이어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당대표직을 이어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어차피 조국이 빵에 가면은 공중분해가 될 정당인 것이 불보듯이 뻔하고 현재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국의 팬 커뮤니티가 국회로 들어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아마 정치권에서 조국이 빵에 가고 나서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면은 저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본인이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이제부터 조국혁신당은 이 사람이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자기 후임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여줬어야지 그 사람이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조국혁신당을 이끌어 가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조국은 자기가 지금 해먹을 거 다 해먹으면서 조국혁신당을 계속해서 1위인 정당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빵에 들어갈 경우에는 자신의 유지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조국이 있어도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조국이 유죄를 받아가지고 빵에 가면은 당이 공중분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아무튼 조국혁신당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공산당이랑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며 안 그래도 조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정당의 정체성을 두고 사회권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다니더니 당대표를 선출하는 모습도 사회주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정책도 완전히 공산당 같죠. 최근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임대무기계약이라는 이런 정책을 꺼내들어가지고 아니 저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꺼내들 수 있는 정책인가 완전히 집주인들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사회연대 임금 공약인에 보내 이딴 걸 내놓으면서 국민들이 평등하게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좌파 진영의 노동단체조차도 황당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조국이라든가 조국혁신당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은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며 특히나 조국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가 사상이 공산당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형적인 공산당 김정은식의 마인드죠. 얘네들은 항상 인민들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김정은만 보더라도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공평하게 헐벗고 못 살고 있는데 김정은 가족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자신들은 모든 법이라든가 규칙에서 예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조국 역시도 항상 가분계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따뜻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입만 열면은 법치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딸을 용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국민들에게는 임대 무기 계약이라든가 사회 연대 임금 공약이라든가 뭐 이딴 거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본인은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고 서민들은 살 수도 없는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나만 빼고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조국이라든가 조국 혁신당의 이러한 모습은 과연 이러한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만듭니다 아무튼 입만 열면은 민주를 외치는 인간들치고 민주적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슬슬 달아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은 사실상 이재명하고 김두관 2명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김두관 같은 경우에는 슬슬 이재명의 심기를 건드리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두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으며 김두관하고 이재명은 얼마 전 방송에서 토론을 했는데 이재명이 김두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했다라는 것을 김두관이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으며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연임을 하려는 것이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이재명 쪽 사람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재명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당원당규를 보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자신이 공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며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당원당규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는 따로 성명까지 내면서 이재명이 거짓말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실제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연임에 도전하기 전에 당원당규를 다 뜯어고쳐가지고 이재명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손을 다 써놓았고 실제로 김두관 측에서는 지난 6월 17일에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사퇴 시환을 조정을 하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차기 당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당시에 중앙위원 84% 이상의 찬성으로 이걸 의결을 해서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으며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이 이거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짓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두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이야기했는데 현재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의 방탄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는 이재명이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당이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상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은 죄가 없다라고 우기면서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속내는 이재명의 유죄일 것이라고 본인들조차도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재명의 유죄를 막기 위해서 비법률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금 사법 시스템을 붕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김두관이 사실상 폭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난 또 김두관의 이러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고 특히나 이재명이 또다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김두관이 지적을 한 것인데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은 선거만 치르면 습관성 거짓말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 치르고 있는 선거가 전당대회가 아니라 총선이라든가 대선이었다면 이번에 이재명의 거짓말은 또다시 문제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개수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재명하고 김두관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표정에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김두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친명계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재명을 자극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오늘 민주당의 전당대회 지지율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살펴보니 이재명이 80% 이상이고 김두관이 10% 중반인데 아마 김두관은 추격하는 입장에서 이재명을 더욱더 세게 때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였던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